조조와 유비 그리고 송권이 천하를 놓고 다투던 중국의 삼국시대. 삼국통일에 원대한 꿈을 품고 있던 유비는 초야에 숨어있던 제사 제갈공명을 군사로 모시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다. 그러나 관우와 장비를 보내서 아무리 설득을 해봐도 제갈공명은 꿈쩍도 하지 않았는데. 드디어 유비가 직접 제갈공명을 찾아 나섰다. 가는 길에 만난 사슴을 한 마리 사냥해서 들고 공명의 운막을 찾았는데 사슴고기를 본 공명이 군침을 흘리며 유비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때다 싶은 유비가 공명에게 공손하게 물었다. 공명 선생님 이 사슴을 어떻게 요리해 드릴까요? 그러자 배가 몹시 고팠던 제갈공명은 이렇게 소리쳤다. 삼고조려 이리하여 그 유명한 삼고조려 라는 고사성어가 생겼다고.